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손흥지과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4년도 지구과학원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2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레벨2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일단 레벨2는요 레벨1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좋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내에서 출제합니다 저희들은요 절대 교육과정 범위 밖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공부를 시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좋아 일단 선을 충분히 지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수능평가원 기출 응용 및 변형 자 이 부분은 베이직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여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에요 연구실에서 제작하는 문제는 일단 기존의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출제 경향 및 그 나름의 기조를 충분히 따라가서 새롭게 문제를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제 결이 다르거나 너무 쌩뚱맞은 그런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굳이 불필요하게 괴롭히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레벨2 수준을 포함하여 15문제 자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1은요 총 12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3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아 근데 일단 레벨2 수준이라고 하는게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어 레벨1이 어떤거고 레벨2가 어떤거고 잘 가늠이 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개념강좌는 전체 커리큘럼이 스텝0, 스텝1, 스텝2, 스텝3, 스텝4 이렇게 스텝별로 진행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1에서는 보통 스텝1 수준의 기본적인 개념요소를 다루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벨2는요 개념강좌의 스텝2 수준에 걸맞는 정도를 저렇게 표현한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제 개념강좌에서 다루는 스텝2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도 사실은 개중에는 그중에 난이도가 더 많이 높은게 있고 더 새롭고 특출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인 어떤 스텝2 문제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인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2에서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스텝2 수준의 문제들이다 그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요 이것들로만 15문제 채운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보통 스텝2 수준으로만 15문제 채우면요 어 그거는 문제적이 난감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기본 개념 및 암기사항 점검 플러스 자료분석과 적용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학습을 했어 바로 그냥 풀려 자동으로 그냥 답이 나와 이런 문제들만 있는게 아니라 아 이거는 조금 상황 파악에 조금은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료해석을 할 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야 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것만 뽑아내서 답을 쓰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생각하는 과정 즉 사고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를 줄여야 되고요 문제풀이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여 따라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레벨1 레벨2의 베이직 모의고사는요 분명하게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어떤 20문제가 채워진 실제 수능 난이도 또는 그보다 상회하는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한다 라기보다는 그보다는 문제수를 조금 줄였고 조금은 아주 여러분들이 괴로울만한 그런 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이해가시죠 그런 문제들 가지고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정확하게 실수도 줄이고 오케이 그거를 이제 그 능력을 길르기 위한 어떤 컨셉으로 지금 진행되는 강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설지도 교재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활용법 들어갑니다 활용법 1회당 목표풀이 시간 10분에서 15분 자 모든 회차 동일하지 않고요 회차별 난이도에 따라서 목표풀이 시간을 차등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 저희들이 쭉 이제 풀이를 해보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니 아 이번 회차는 요거 10분 하기엔 좀 빡빡하다 어 요 회차는 조금 무난하다 등등을 가지고 10에서 15분 범위 내에서 회차별로 목표 시간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자 사실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분을 목표 시간으로 잡았었거든요 레벨 1 베이직 모의고사는 8분 근데 사실 이게 8분이 이 역시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 조금 꼼꼼하게 보면 8분이 뭐 조금 부족하다 이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어 레벨 1에 해당하는 수준이 만큼 목표풀이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어 사실 레벨 1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조금 빠릿빠릿하게 집중은 빡 하고 풀면 5분 내에 어 그냥 한번 풀고 끝내는 게 5분이 아니고요 아 5분 내에 풀고 어 조금 미적지근한 걸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실제 맘먹고 한 번만 풀면 더 짧게 풀 수 있긴 해요 오케이? 어 물론 어느 정도 학습이 완성된 분들에 한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레벨 1 모의고사는 이 목표풀이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저희들이 음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여유있게 잡았다라고 본다면 레벨 2 베이직 모의고사는 많이 여유있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해보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 및 상태에 따라서 아 이게 조금 넉넉하구나 여유있구나 아니고 아니고 아 너무 빠듯합니다 라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조금 이 시간이 부족한 듯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다 집중을 해서 빠르게 문제를 읽고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을 도모하고자 어 시간을 조금은 빡빡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음 레벨 1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하하하하하하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충분해요 충분해 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검토까지 해야 돼 검토까지 겨우겨우 한 번 풀고 어? 뭐야 목표풀이 시간이 13분인데 선생님 다 풀었더니 뭐 7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아 이거를 저희들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검토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그러니까 선지조합을 통해서 일단 답을 찾고 넘어갔던 문제들 또는 상황이 되게 길게 펼쳐져 있는데 탐구활동이나 이런 것들 개중에 몇몇 개만 보고 아 요건 맞겠다 틀렸겠다라고 답 찾은 것들이 있다면 일단 한 번 풀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그때 놓친 게 있는지 빠뜨린 게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풀어보면 풀고 검토하는 게 연습할 때 검토하는 게 은근히 귀찮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한 번 풀었으면 됐지 빨리 답 맞춰보고 내가 틀린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것도 언제 또 다시 읽고 검토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검토를 해도 처음 볼 때 잘못 보거나 놓쳤던 부분은 검토를 해도 잘 안 보여요 처음 읽을 때 어? 이게 맞구나라고 딱 생각을 해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럼 머릿속에 그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검토할 때 잘 안 찾아져요 두 번 세 번 봐도 처음 잘못된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올바르게 잡아내고 어?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까지 하여서 이 목표 풀이 시간 내에 완벽하게 틀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기까지가 목표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시간 내에 풀었다 끝 이게 아니고 틀리는 게 없이 완벽하게 시간 내에 검토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잡아주십사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목표 풀이 시간 회차별로 다르다라고 했죠 거기서 아 저는요 뭐 한 1, 2회 정도 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애초에 스톱워치를 타이머를 한 1분이나 2분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개중에 좀 시간이 걸리겠다 싶은 문제들은 일단은 넘어가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한 하나의 시간 단축할 때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문제를 저희들이 다 풀고 완벽하게 OMR 카드 작성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5문제를 여기서는 맥시멈 15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레벨2 베이징 모의고사에는 포함되지 않을 법한 수준에 나름 난이도가 많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또 곁들여진다고 했을 땐 이제 일단 빨리 갈 수 있는 걸 빨리 최대한 끝내놔야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여 정확한 답을 찾는 게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이제 본격적인 오즈모의고사 시즌1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 거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중에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좀 그런데? 아 해당 부분 찾아서 반드시 개념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는 해설 강의가 다 제공됩니다 오케이? 음 강의 꼭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전체 시즌별 오즈모의고사 구성 말씀드립니다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1은 일단 완강이 됐습니다 레벨2 이제 3월 개강이 3월 9일 목요일에 개강이 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총 15회차가 되겠고 이 레벨2 모의고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레벨1, 레벨2 모두 마찬가지 얘네들은 일단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들을 제공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개념학습이 1단 1차적으로 끝난 분들 2, 아 그래 개념 복습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아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들이 있고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문제들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구나라는 걸 같이 느껴보시기 위하여 이렇게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히 레벨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유형별 자료분석 유형별 자료분석 강좌는 아시다시피 컨셉이 스텝3로 들어갑니다 조금 난이도 높은 내용들만 쭉쭉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는 오케이? 어 그런 강좌인데 언제나 항상 난이도 높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땐 조금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간과하기 쉽거든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 강좌를 따라오시면서 아 조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피드 개념 강좌를 통해서 복습을 같이 해주셔도 좋고 오케이? 음 레벨2 레벨1 베이징 모의구사의 문제들을 풀면서 아 이 주제는 기본적인 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병행하시고 복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음 자칫 어려운 것만 쫓아가다가 정작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흘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흘리지 마시라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5월달에 이제 시즌1 6월 모평 전에 시즌1 4회 그 다음 시즌2는 8월에 9월 모평 전에 그 다음 9월 모평 이후에 시즌3 그 다음 시즌4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오직 모의구사 총 16회 딱 대기 중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모의구사 문제들을 풀고 정리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베이징 모의구사 레벨1 레벨2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그리고 사실은 이때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본격적인 시즌 들어가면 이 문제들 난이도가 일단 뭐 진짜 수능을 진짜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치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 이게 수준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는 걸 알긴 알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전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게 설마설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진짜 난이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시험지 안에 대거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아 이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걸 풀어보잖아 풀어보고 정말 크나큰 마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상처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유 그래 여러분들 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 기분 좋게 해드리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안 그래?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쓰라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따라서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거나 이제 채점을 해보고 이제 하나하나 복귀를 해보면 생각보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들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모든 친구들이 남들 다 틀리는 어려운 한두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점수를 받는 건 남들 다 틀리는 문제 정답률 매우 낮은 한두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은 충분히 맞추는 문제인데 본인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해 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도 베이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어떤 학습으로 이 베이징 모의고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더 많은 내용들 더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오케이? 그 시기에 그 공부를 할 준비를 지금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2 이제 시작합니다 레벨 1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레벨 1부터 단계적으로 잘 따라오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니면 레벨 2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내에 푸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만점을 받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개념 복습 충실하게 해주시고 레벨 1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 가보도록 하자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2 본격적으로 1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